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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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국지도 24호선과 연계되는 플랫폼시티 개발을 위해 GH가 광역교통개선 대책 비용 1조 1천억을 수립한 것에 비해 LH는 언남지구와 포곡지구에 만 300세대 예정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면서도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.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포곡지구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석성로와 23호선 지하도의 연결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시고 이 비용은 언남지구와 포곡지구 시한자인 LH에서 분당금을 내도록 치열한 협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다음은 동백동, 마북동, 구성동이 대중교통 개선을 제안합니다. 본 의원은 8,500여 명 동백 주민들의 간절한 여명을 남긴 신분당선 출퇴근순환버스의 증서를 요청하는 시민서명부를 전달받았습니다.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호소로 이어졌습니다만 얼마 전 개선책을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동백, 구성, 마북 주민들의 20년 민원인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개선책 모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통건설국장님, 대중교통과장님, 버스 운영팀장님을 비롯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괴리가 있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. 동백에서 구성력 종점인 810-2번을 상연력으로 연장 및 증차를 통한 7분대 배차, 동백상연력 77번, 기흥역병항인 810-1번과 동백순환버스인 501번, 사송동의 종점인 390번의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을 요청합니다. 마찬가지로 청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31-1번 버스를 단국대에서 죽전력으로 연장하여 최단시간의 분당선 전철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신분당선 전철력 도달 가능 노선 신설 또는 연장 31번 배차 간격 또한 7분대로 줄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또한 기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계속 축소된 동백동의 26번, 26-1번, 26-2번 버스를 인가대수만큼 운행하게 해주시고 분당선, 신분당선의 최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 신설 검토와 배차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.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은 준공영지의 시행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1만여 명 주민들의 도민 청원으로 도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동백신봉도시철도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교회에게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정책가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